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가을 겨울 특히 우리나라의 겨울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운동은 안 나갑니다. 영하 5도까지는 견디긴 하지만 그러면 영하 5도 정도까지 수준에서 운동을 할 때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요 시기부터 그 다음에 겨울이 끝나는 3월까지 뭘 입고 운동을 할 것이냐 축구화는 뭐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축구화는 막 입고 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레플리카 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서 옷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제대로 즐기시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아마추어 분들이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 유명 클럽들의 트레이닝 킷을 입으면 축구하는 게 더 즐거워져요 왜냐 내가 메시 호날두가 신는 축구화만 신고는 메시 구분이 충분히 안 나는데 거기에 필수지 트레이닝을 딱 입고 나가면 물론 약간 얼굴이 약간 두꺼워야 되긴 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깔맞춤을 하진 않아요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 가끔씩 깔맞춤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가면 소위 말해서 축구화는 잘 못 알아봐요 야스다 신고 나가면 잘 못 알아봐요 그 다음에 아슬레타 신고 나가도 못 알아봐요 근데 필수지 트레이닝 킷을 아래위로 딱 깔맞춤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와 해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패션의 완성이 이제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더 알아봐요 그리고 이 아슬레타 신고는